보기에는 제가 제일 까탈스러워 보일 수도 있잖아. 얼굴이 하얗고 예쁘게 생기고 근데 제일... 모던하게... 제발 좀 씻고 자라. 아니 그러니까 형 그러면 안 씻는 사람 되잖아요. 너 안 씻는다. 너 안 씻는다. 어 나 많이 들었는데. 너 그냥 엎어진 거 내가 양치하고 자라고 두 번인가. 홍규야 양치는 하고 자라고. 형 그러네. 술은 먹고 그런 거고 형. 형제네. 아 근데 현우 형은 하... 왜 한숨을 쉬지 근데? 아까 들었던 한숨이랑 소리가 비슷한데? 이 단어를 써도 되나? 되게 찡찡대요. 되게 찡찡대요. 너무 귀여운 단어다 찡찡. 아 너무 귀여워. 정확하게 명확한 표현이네. 명확하고 두 사람이 너무 공감을 하는데 두 사람이 너무 공감하는데? 제가 성대모사도 할 수 있어요. 어 찡찡이 어떻게 해? 어떻게 하냐면 아 오늘은 좀 쉬면 안 되는 거예요? 아 목이 너무 안 좋은데요? 피드님. 가수는 뭔가 유두리 있게 하면 안 돼요? 아 형 본인이 하자고 해서 이 여행만 왔는데. 그게 너무... 어 그게 없다고. 어 그리고 또 뭐 했는 줄 알아요? 아 근데 저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한 번 봤어요. 왜왜왜왜? 아 갑자기 손이 두렵다고 물티슈로 이렇게 닦았어. 물티슈로 이렇게 손을 닦았는데 갑자기 닦더니 갑자기 코를 파. 코 팔려고 닦은 거야. 순서가 잘못된 거야. 아 네가 물티슈로 순서가 잘못된 거야. 물티슈로! 저 물티슈로 손만 닦으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. 야 너 화장실 갈 때 너 손 씻고 볼일 보고 손 씻어. 손 씻고 볼일 보고 볼일 보고 손 씻죠. 원래 그거야. 근데 왜 안 닦았냐고. 물티슈 다시 안 닦았잖아요. 나 그 손 계속 보고 있었는데. 내가 이렇게 돌렸어야 안 닦았어. 손 닦았어 안 닦았어? 안 닦은 거 같은데. 네가 잘못했어. 지금 홍기가 오니까. 내가 갑자기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 가지고. 지금 점점 물이 쌍아가고 있는 게. 또 찝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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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찝. 아유. 아유. 아유.